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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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됐다! 단수가 좋아! 라키! 라키 들고 들고! 자! 빌동아! 우와! 잘 오자! 좋아! 우와! 잘 오자! 좋아! 가자! 찬성 선수가 라킷을 조금 더 빨리 들고 좀 더 공격적으로 했더라면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. 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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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앞대로 한 번 가다버리니까. 잘 풀리는 것 같아요. 가자! 좋아! 라킷 들고! 좋아! 수비! 고! 펜터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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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엽터! 결제! 안전! 아다! 배라! 긴장해! 엽터! 펜터라! 오! 손에...? 긴장했나? 어? 아니 않았어. 금지 땡으로 천천히요 천천히. 오케이 대결 좀 하세요! 대결 좀 하세요! 내가 써버렸는데 이게 마이크가 엄청 희생하더라고 아니 그정도의 느끼는 것 같은데 힘들게 하니까 때려 때려! 되게 스매싱도 좋고 잘 때리세요 리시브도 잘하시고 슬리도 잘하시고 슬리도 좋고 다 잘하세요 긴장이 돼가지고 긴장이 돼가지고 내 급수하고 치는 것 같아 파이팅! 파이팅! 우리가 상대방이 딴게 우리가 잘 있는게 아니고 상대방이 에러를 하니까 우리를 너무 어렵게 하니까 우리도 에러로 다 점수를 주니까 이거도 에러야 페이스 빨리 맞대 천천히 천천히 잘한다 나이 μπο JUNI 수영 바꾸세요 멘탈 나이들아 나이사 다이사 나이사 아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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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아이사 그냥 제대가 못하네. 다 안 들여도 될 것 같다 그냥. 뒤에 땀난다. 아니, 토시 안 난다. 와, 진짜 기적 미쳐버리겠다. 아, 방송으로 봤을 때 굉장히 쉽게 봤습니다. 며칠 전에 방송 봤을 때 선수들이 아닌 것 같아요. 엄청 늘었습니다. 반응 속도들이 장난이 아닙니다. 그럼에도 엄청나게 늘었지만 엄청나게 이기셨습니다. 11대3으로 아슬아슬하게 이기셨습니다. 부산은 제 고향이고요. 고향이만큼 더 부담감도 컸고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모님도 오셨고 저희 다쳐온 저희 친척분들까지. 진짜? 잘했어. 잘 오셨는데. 잘했어, 멋있었어. 괜찮아, 괜찮아. 아버님, 우리 아들 잘했다고 크게 한 번 소리 질러주세요. 우리 아들 최고다. 빌뚜 선수의 어떤 눈실이 불거진 것에 대한 그런 의미를 보면 그 과정에서 참 많은 땀을 흘렸는데 땀을 흘린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클 거라고 생각되고요. 오늘 참 탄식이 많이 탄식 유발자입니다. 정말 너무 아쉽고요. 빌뚜 선수의 너무 미안한 게 제 실책이 너무 컸어요. 너무 많았고 머릿속이 지금 만신창이에요. 괜찮아요, 괜찮아요, 잘했어요. 파이팅, 파이팅. 예. 이런 모습이 어떤 또 최고에 대한 배드민턴에 대한 예의로 저희들이 받아들겠습니다. 경제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거 털이기만 타면 쏟아질 텐세. 쏟아내래, 쏟아내래. 쏟아내래.